이번에 플레이벌 게임은 마운틴고트 3인풀입니다. 다 저같은 초보분들이네요. 3인풀이라 훨씬 더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네요. 제가 검정색인 것 같아요. 자 10을 올라갔고요. 숫자를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까만색 제가 하얀색인가요? 하얀색인 것 같아요. 자 눈을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꿔야 될까요? 4, 5 6으로 바꾸면 9, 5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교정하겠습니다. 자 9, 5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3인이라 생각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는 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보너스 타일을 얻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두 명일 때와 세 명일 때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요. 벌써 9 아래에 쫙 줄 서 있어요. 벌써 7도 올라가 있고요. 자 5, 5, 5로 할까요? 자 5 자 5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먼저 선정을 해서 한번 차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개 얻었고요. 자 다른 플레이어들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가 쭉쭉 올라오네요. 자 일단 5는 얻을 수 있으면 부지런히 얻고 다른 쪽으로 쭉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소한 번호 하나씩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올라가야 된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빨간색 플레이어처럼 골고루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벌써 6번 쭉쭉 올라갔네요. 자 8번 자 8번 그 다음에 10번도 대기를 좀 해야겠죠. 대기 자 5번은 벌써 5번 밑에도 와 있어요. 다른 플레이어는 6번 7번 8번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 한 개씩만이라도 얻으면 보너스 타일을 얻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 5번 얻었고요. 올라가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먹고 빠지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올해 점수를 먹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뭐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숫자가 좀 터야 될 것 같아요. 자 까만색 자 6번 6번 2번 올라갈 수 있네요. 자 아래쪽에 쫙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먹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저는 10번 하고 5번 먹겠습니다. 한번 자 10번 한번 먹고요. 자 5번도 한번 더 먹고 자 다른 플레이어가 또 이제 저기를 견제 하겠죠. 자 빨간색 플레이어가 이제 10번 견제를 좀 하겠죠. 10번 5번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자 저는 그러면 9번 그죠 10번 하고 5번 올라갔죠. 자 다음에는 벌써 8번도 올라갔어요. 벌써 위쪽으로 자 저는 8번 7번 6번 따라가겠습니다. 8번 7번 6번 자 그러고 있다가 6번 7번 타일이 많기 때문에 6번 6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 안되죠. 자 저는 6번 자 6번 한번 하나도 안 올라가서 자 6번 6번 부지런히 올라가 있을게요. 현재 20점 어휴 저 까만색 플레이어는 27점이네요. 벌써 6을 3개나 얻었네요. 6을 3번이나 벌써 어휴 6 빨리 뺏어야겠네요. 6을 3번이나 했어요. 그만큼 다른 거는 못 올렸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거지만 어쨌거나 한 플레이어가 한 숫자를 독점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6번 6번을 좀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6번 9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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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저는 6번 하얀색이니까 6번 올라가구요 7번 올라가구요 자 근데 바로 아래쪽에 플레이어가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자 빨간색 플레이어 자 빨간색 플레이어는 자 5번 10번 먹은 상태네요. 5번 10번 자 9번도 먹었어요. 자 7번 6번 7번 남았네요. 6번 7번 남았어요. 자 빨간색 플레이어가 보너스를 제일 먼저 얻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555 6인데요. 555 6입니다. 자 6번 일단 날리구요. 자 555 인데요. 선택이 없어서 일단 5번 한번 올라가구요. 10번 올라가겠습니다. 1,2,3,6 빨간색 플레이어는 7번 어 7번 6번 7번 이니까 6번 어우 6번 다 되겠네요. 자 6번 7번 남았습니다. 어우 빨간색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자 42 대 26 자 저는 하얀색 이죠. 하얀색 6번 일단 6점 얻구요. 6번 6점 8번 8번을 일단 6번 얻구요. 5번 또 올라가겠습니다. 자 6은 2개밖에 안 남았네요. 6은 조금 매력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6개 넘어 먹었네요. 어휴 빨간색 플레이어가 6을 못 먹었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가 6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6을 2번 먹으면 보너스를 탈 수가 없어요. 자 6을 2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면에 지금 6, 7, 8, 9, 10 다 올라가 있습니다. 1개씩 쫓아내야겠죠? 하나씩 쫓아내면서 더 먹지 못하도록 견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9번 9번 10번 견제를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6번을 2번 제가 먹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보너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죠? 쉽지는 않아요. 6, 6 이렇게 두 개 쌍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밀려나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6, 6이 되나요? 아, 6, 6이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6, 6은 일단은 빼고요. 자, 7, 6 자, 7, 6 자, 일단 욕심을 버리고 6 한번 먹고요. 자, 7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6이 안되나요? 6이 안되나요? 6이 안돼요. 빨간색 플레이어 6이 안됩니다. 아주 재밌게 됐네요. 자, 좀 안타깝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10번, 9번 밀어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6번을 먹어 치울 생각인데 왜냐하면 6번이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현재 제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올라가면서 다 쫓아내겠습니다. 일단 6번 6번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까만색 플레이어도 만만치 않는데 쫓아내면서 해 보겠습니다. 자, 8번도 올라가야 되고 바쁩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발 6번만은 그런데 6번은 먹어 치우면 되겠죠, 제가? 그 다음에 8번 7번은 좀 그렇고 8번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7번 7, 8, 9번 7, 8, 9 먹어야 되고요. 7, 8, 9 바로 한 칸씩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 8번을 먼저 먹고요. 8번, 9번 먹고 이렇게 있을 생각입니다. 8번, 9번 그 다음에 금방 이게 없어질 만한 게 10번 없어질 만하기 때문에 여유 부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너스 타일 얻은 다음에 꾸준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개를 선정해서 7번 타일이나 8번 타일이 제일 좋습니다. 자, 111 자, 111 자, 두 개는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6, 7, 8 빨간색 플레이어는 8번이나 9번 많이 먹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6번은 먹지 못하니까 자, 어느 것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 지금 견제를 해야 될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자, 빨리 해주세요. 1, 6, 6, 4 10하고 7 이렇게 되나요? 10하고 7하고 자, 아니면 6, 6 6은 6은 하지 않겠죠? 자, 6, 6 제일 안 좋습니다. 이 상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쓸데없는 숫자가 나왔네요. 6은 써먹지도 못할 숫자들이 나왔네요. 아이고 참 너무 황당한 숫자가 나왔네요. 아 너무 황당한 숫자가 나왔어요. 자, 좀 벌받았나봐요. 자, 72, 77, 44 너무하네요. 자, 10번도 이제 하나 남았고요. 자, 7 쫓아냈군요. 자, 7, 8 올라가야 되는데 자, 7, 8 에헤 에헤 자, 자, 일단 7 7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5 자, 5도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6 6, 7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큰 점수를 못 얻어서 큰일이네요. 8번, 5번 까만색 플레이어는 8번, 5번 해야 되고요. 85, 94까지 올라갔네요. 아우, 지금 이제 위에서 계속 점수를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래 까만색이 되기를 하고 있네요. 떨어뜨려 놓고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뜨렸고요. 자, 원하는 숫자로 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8이 필요합니다. 8, 8하고 9하고 필요하니까요. 자, 8하려면은 6, 8 8, 6, 8, 4 아유, 다 안되네요. 참 6으로 해도 9, 3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7, 5 이렇게 되나요? 7, 5 7, 5가 되긴 하네요. 7, 5 자, 7, 5 저는 8 하면은 어, 보너스는 받죠? 일단 8 하겠습니다. 일단 8로 아니죠. 9를 하는 게 낫죠. 자, 일단 8 8로 쫓아내겠습니다. 9로 9, 8점 점수 얻을 거고요. 7, 8, 9가 다 남아있으니까 8, 7점 조금 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7, 8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9가 되면 9 이유가 좀 있어요. 7 올라오고 있죠? 7점, 9점 7번, 9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64, 103 아이고 참, 열심히 먹나 봐요. 지금 9번 아, 보너스 가져갔네요. 결국 아이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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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타일을 먹었는데도 85네요. 자, 7번, 8번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어요. 자, 5번 밀려났고요. 자, 10번도 남아있고요. 두 번째 타일은 좀 엄두가 안나네요. 7번 10번 7, 8, 90이기 때문에 7, 8, 90 다 있는 건데, 제가 제가 10번을 먹으면 게임이 끝나요. 제가 10번을 먹으면 게임이 끝나요.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0번 먹으면 끝나네요. 이쪽이 10번 먹으면 15 게임이 끝나네요. 음... 자, 빨리 해주세요. 자, 첫 게임인데 너무 잘하네요. 첫 게임인데 너무 잘 하셨어요. 8점 10점 자, 이렇게 어디야 될 것 같아요. 103이네요. 103 자, 아직 하나 남아있네요. 자, 빨간색은 자, 9 자, 9를 만들면 어, 9 되네. 되죠. 자, 그럼 상대방은 120이고요. 아이고 자, 저는 위쪽에 하얀색 제일 말은 많은데 점수가 정작 안 된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네요. 자, 103, 120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네요. 아닌가요? 음...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저는 7, 9 자... 자, 저는 뭐랄게 7번, 8번 자, 8번 10번 10번 없고요. 자, 5번 8번 8번 6번 6번 없고요. 자, 9번 없고요. 자, 9번 9번 자, 9번 아이고 자, 9번 9번 먹겠습니다. 자, 저는 112점으로 2등 했네요. 자, 좀 못되게 굴어서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자, 마운틴 코트 3인풀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